안녕하세요. 숙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푸드홀리즈에서 나온 콜레홀리즈티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다이어트 목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 제품이라는 빨간물 콜레홀리즈티를 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콜레홀리즈티는 체지방 다운, 혈행 개선 업, 대변활동 업 시켜주는 다이어트 건강식품입니다. 하루 적정 수분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하루 한 포 정수기 옆에 두고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스틱포로 되어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 전용 보틀에 적정량을 맞춰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물을 섞어 마셔볼게요. 하루 한 포 콜레홀리즈티는 영양 기능 균형 잡힌 다이어트 건강식품이에요. 우수 제조 기준 GMP 인증 마크도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체지방 감소, 혈행 개선,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3종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콜레오스 포스콜리 음료처럼 마시기 좋은 다이어트 워터로 콜레오스 포스콜리 주춤은 프락토올리보다 은행잎 주춤을 3종 기능성을 가득 담은 워터입니다. 저는 이쁜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물치고 건기식한 거 본 적 없는데 이건 건기식이네요. 전용 보틀 디자인도 이쁘죠. 하루 최대 섭취량 상류로 기능성 향량 100% 충족되는 제품입니다. 남편도 같이 건강하게 살 빼고 싶다고 따라 마시는 중이에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콜레올리지티를 마셔본 결과 몸무게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먹기 전에 비해 바디라인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쉽게 물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달달한 석류 맛이 느껴지는데요 향이 좋았어요. 콜레올리지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니까 턱선도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저처럼 작년에 산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살이 고민이라면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면 콜레올리지티와 함께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책을 하는 중에서도 콜레올리지티를 마시고요. 요즘 가방 소비수품이 되어서 콜레올리지티 금식 홈페이지인 추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